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짠 여기는 대전 청소년 윗갱센터입니다 와 여기에서 제가 10시에 왔어야 되는데 좋은 물건이 다 나갔죠 아 네 벌써요 벌써 나갔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청소년의 달 기념으로 특별한 아나바다 청소년 도끼 기금마련 아나바다 연락하십니다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신 물품을 물품과 옷들을 이렇게 거의 다 나가가지고 어 없는데요 조금 그러네요 아직도 그래도 100만원 정도 더 팔 수 있잖아요 100만원어치 물건 남아있잖아요 네네 저기 판매하신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나미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기아빠 얼굴로 팔고 있어요 하하하하 얼굴로 팔아서 다 팔았어요 계속 비어가고 있네요 잘 팔렸어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뭐 팔았어요? 어떤 물건? 이것저것 생활용품 많이 팔았는데 네 뭐 애기들 비치타월이나 수건이나 여러가지 생활용품들 팔고 있었어요 이야 4시까지인데 지금 물건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팔 수요 언제까지 팔 수 있는 거야 이거 서비스를 팔아야죠 물건은 없고 물건은 없어 립서비스만 팔겠습니다 먹을 거 이런 거 안파나요? 네 먹을 거는 따로 없어요 이번에는 날짜로도 많이 오시고 주말에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시고요 많이 놀러 오시고 있어요 맞아요 대전 청소년 위캐센터에는 전문가 서포터즈들이 수업도 나가기도 하시고 또 오셔서 아이들이 몇 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죠? 저희가 지금 10개 직업 체험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이나 뭐 진로 특강이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목소리 아주 좋으신 잘 들리나요?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바꿨죠 마이크 어우 좋아요 네 네 돈 들인 보람이 있네요 돈 들인 보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물건 이미 많이 팔렸지만 네 네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두시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완판남 그럼요 완판남 합시다 완판남 화이팅 품절 랍 완판남 안녕